복잡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다가올 뿐이지 사세요라고 하는 시간은 아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건설업 쪽에 특히 시행이나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는 룰루랄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걸요. 오늘은 k부동산 팩트체크의 표영호 대표님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영호입니다. 네 대표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제 영상에 관심 갖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꼬막꼬막 다 보신다고 네. 조회수가 엄청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지 구독자 수에 비해서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비로소 그동안 인사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조회수도 조회수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콘텐츠가 차별화가 돼서 현장을 직접 가셔가지고 상가면 상가 지산이면 지산 아파트 되게 여러 가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데이터만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데이터도 사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현실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눈으로 좀 보여주자. 이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진짜 맞는 것인지 입증해 주자. 그래서 나가기 시작한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번에 K부동산 팩트체크라는 책을 쓰게 되셨는데요. 이 책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런 책을 쓸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정말 이 책을 쓰기 시작했고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게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정보가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서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해 주면 우리 여러분께서 부동산을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뭔가 바뀔 것 같아서 팩트체크를 해 주자 해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쓴 책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그 이야기들 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 그런 책들 그런 내용을 책으로 담았죠. 이 책 제목에 여기 위에 이제 부재 같은 느낌으로 뉴스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K부동산 팩트체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뉴스에서 왜 말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뉴스라는 것 자체가 매체에 따라서 약간의 달리 해석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언론들 뉴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최대 주주인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뭔가 잘 팔린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본인들이 내놓는 상품도 또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말하거나 또는 행여나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편협된 정보를 주면 정보 편식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제가 정확하게 짚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은 출판사에서 이 원고를 한 100번을 넘게 읽었겠습니까 그분들이 붙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님 책을 보니까요 한국부동산 일본 부동산도 나오고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꼬마빌딩까지 이렇게 콩넓게 다뤄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되게 방송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언제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쌓은 것인지 저는 사실 처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공부를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한국미래가치포럼이라고 중소기업인분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설립하고 그것을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또 대기업 임원들이 커뮤니티로 들어와 있죠. 그분들 중에 유독 또 건설업과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한 15년 전부터 계속 교류를 하면서 많이 배웠죠. 오히려 현실감 있게. 그러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또 제가 직접 오늘 나눈 얘기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제가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 15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조금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확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게 건설업에서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 그것도 기업에서 한 자리씩 하고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한 결과가 아닐까. 그리고 시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분들이 아무튼 건설과 관련된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아서 또 그분들이 고마운 건 제가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을 다 해주세요. 이거 건물 팔아서 얼마 남았다까지 다 얘기해 주니까 이런 애 저런 애를 금방 파악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준거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대표님께서도 준거 집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또 생각의 방향을 만드는 그럼으로 인해서 가치관도 형성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정보도 얻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내 행동이 그 방향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영향을 주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하니까 가까운 친구나 또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준거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잘 만나야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준거 집단을 잘 만나는 게 가장 큰 우선이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미디어를 접하시는 분들도 그 미디어가 나의 준거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웅달 책방 같은 경우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웅달 책방에서 만약에 거짓된 정보를 주면 잘못된 오정보를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준거 집단. 그런데 웅달 책방에서 좋은 정보를 주면 좋은 거에 확신을 갖게 되면 좋은 준거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영호 tv에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최근에 1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좋은 준거 집단이 되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려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노력 하거든요. 잘못된 정보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준거 집단을 잘 만나는 게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또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실패하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라는 거죠. 제가 표영호 tv 들어가서 댓글들을 보니까 대표님이 집 사지 말라고 2021년에 말씀하셔서 돈 벌었다고 참 다행이다라고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한 두 개도 아니고. 제가 20년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21년에 집 사면 반드시 후회한다. 단 돈이 많은 사람은 사라. 그 사람들은 돈을 잃어도 또는 집값이 반토막이 나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사라. 대신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21년에 집 사는 순간 반토막 각오해라. 그런데 그때는 제 말을 안 믿었어요. 제가 20년에 그만할 때도 제 말을 안 믿었어요. 그때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오르냐면 끝물이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2020년에 집값이 폭등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오른다고 바람을 잡으니까 21년에 거래량은 줄었는데 집값은 또 뛰었어요. 이거 뭐예요. 거품인 거예요. 원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이 늘어요. 가격이 내리면 거래량은 줄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내 집이 이렇게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매매에 나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거래량이 줄죠. 그런데 지난 22년, 작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래량은 줄었는데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된 거잖아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시그널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본다면 제가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그때 진짜 집을 안 산 분들이 있어요. 제 말을 듣고 그분들은 뭐 10억을 벌었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돈이지만 예를 들어 제 말을 안 듣고 그냥 집을 산 사람은 20억에 샀다면 제 말을 듣고 기다린 사람은 한 11, 2억에 샀잖아요. 잠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만큼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 중거집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운이든 아니면 실력이든 그렇게 해서 표현모티비를 보게 되신 거고 그렇지 않은 중거집단을 만나신 분들은 조금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수를 하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중거집단을 잘 두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거집단을 잘 돌아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렸거든요. 대표님께서 최근에 현장을 누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실 상황도 굉장히 처참하더라고요. 공실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걸 좀 보실 때 지금의 부동산 이런 약간 하락기죠? 이런 게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지속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숫자상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상에 나오는 것들로만 봐도 앞으로의 하락지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다만 요즘 뉴스 나오는 내용 중에 여러분 헷갈리시는 내용이 있는데 하락폭이 축소됐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굉장히 어지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락폭이 축소됐다라는 말은 예전에는 100에서 80, 70, 60 이렇게 내려오던 게 하락폭이 컸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60에서 59, 58 또는 어떤 데는 60에서 약간 반등 61, 62 이러니까 집값 반등했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집을 사라는 거구나라는 걸로 시그널을 받을 수가 있죠. 바닥 찍었구나. 바닥 찍었구나. 그래서 바닥이 언제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웅달책방에서 다음 편에 투 비 컨티뉴 그러면 한 가지로 지금 집을 사실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걸까요? 현금 모음에서 지금은 금융 체력을 좀 기를 때예요. 제가 오늘도 사실 오면서 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가 하나 찍혔거든요. 사점 정확하게 제 문자를 읽어드릴게요. 저도 대출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금리가 내려간다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금리가 지금 멈추거나 내려간 것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올랐어요. 오르고 있고. 금리가 올랐다고요? 안 올랐습니까? 본인 대출 없습니까? 좀 떨어지지 않아요. 그건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엊그저께 받았던 걸 제가 제가 농협은행에 대출이 있고 다른 은행에도 한두 개 더 있는데 그건 다 변경 전 적용금리 알려드립니다. 이게 언제 날짜냐면 4월 23일 날짜니까 엊그저께 이리잖아요. 기준금리 2.52 계산해보세요. 기준금리 거기다 가상금리 1.70 이게 기준금리 3.71 거기다 가상금리 1.70 이래서 4.22%가 5.41%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1.2 이상 올랐네요. 그렇죠. 이렇게 저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는 희망 또는 뉴스에서 코픽스 금리가 상승을 멈췄다. 동결했다라고 하니까 이젠 내려갈 거다. 혹시 저 북한산 또는 여기 관악산 이런 데 가보셨어요?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봉우리까지 가면 끝인 줄 알고 내려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내려가다 보면 더 큰 봉우리가 나온다? 네. 어? 여기 끝인가? 그래서 가봤. 이제 내리막이야. 이젠 내려가야지 하고 내려가는데 또 나온다? 이런 봉우리하고 똑같다. 지금 사실 한국은행도 저는 한국은행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은행도 아마 지금 상당히 머리가 복잡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도 안 잡히죠. 경기 침체가 염려되기 때문에 위축이 될까 봐 염려되는데 환율이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고정해서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 한 번 더 0.25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이 아마 굉장히 총재님께서도 복잡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다가올 뿐이지 사세요라고 하는 시간은 아니다. 여유 있다면 밑에서 내가 돈이 많은데 돈에서 밑에서 숨을 못 쉬어 얘가 숨 못 쉬는 내가 살려줘야지 하고 얘 돈을 꺼내서 집을 사는 건 제가 날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산 분포도를 보면 한 80%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내 재산이 만약에 100이라면 한 7, 80%가 부동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동산의 그 많은 돈들 중에도 또 대출이 껴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리고 금융 체력을 길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미래포럼이라고 하셨죠. 한국미래가치포럼 한국미래가치포럼 미래가치포럼 CEO분들이 모여서 인문학적인 것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 서로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스터디포럼이에요. 거기에서 오시는 이런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분위기가 예전만큼 2022년이나 2021년 이런 상승될 때랑 좀 다르게 느껴지세요. 많이 겁을 먹고 있죠. 그때 한 몇 년, 2, 3년 전만 하더라도 마치 내가 정말 실력이 뛰어나서 지난 10년 동안 호환기를 누렸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텐데 요즘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정말 긴장하고 있죠. 요즘 같은 분위기에 건설업 쪽에 특히 시행이나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는 룰루랄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걸요? 제가 저는 건너뛰긴 했는데 건설업 하시는 분이 은행 가서 사업자 등록증 보여주면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건설업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네. 은행도 사실 돈 넣고 돈 먹기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품이 막 일어날 때는 해주죠. 돈을 쉽게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잘못 줬다가 이게 안 좋게 되면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요즘은 아마 많이 몸살일 겁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도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일반 소비자 주택 소비자분들이나 부동산 소비자분들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말씀만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대표님. 2편은 저희 남덕현 의사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2편 가기 전에 책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책을 이제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차이가 있어요. 보신 분들은 부동산으로 또 금방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리스크나 이런 걸 만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여러분께 아 지금 해야 할 일은 K부동산 팩트체크를 읽어야 하는 거네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 아 아